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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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나 나나나나나 왠지 블랙핑크일 것 같은데? 이거 약간 딴따라단 딴따라다라딴 이런 바이브인데 뭐지? 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뭐지? 아아 아아 잠깐만 기억해 기억해봐 잠깐만 아 블랙핑크 kill this love 아니에요? 어 제가 블랙핑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요 전 모든 그룹을 좋아합니다 전 모든 그룹을 사랑하고 전 모든 그룹을 좋아하지만 아 블랙핑크 멋있잖아요 멋있게 멋있게 나오니까 약간 여전사 여전사 약간 왜 들어본 거 같지? 블랙핑크 분들에게 참 죄송스럽네요 블랙핑크 화이팅 블랙핑크 소중한 블랙핑크 블랙핑크 민지 이렇게 같이 나온다구요? 블랙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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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블랙핑크 블랙핑크 저 돌이 내 마음이다 내 심장이다 약간 막 이러면서 터뜨리네 막 약간